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 저녁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다들 되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금요일도 일단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아주 유용한 표현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얼굴이 좀 부었네요. My face is kind of fluffy. 이렇게 배운 거 한번 써먹어보고요. 어쨌거나 어제 배웠던 표현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배웠던 표현은 이거였습니다. 이거 외상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외상으로 살 수 있니께요? 정도의 표현이었고요. 이거를 어제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동의로 잘라서 외워봤었죠. 그래서 이거 살 수 있나요? Can I buy this? 외상으로. On credit. 이 정도로 제가 잘라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요. 이거 살 수 있나요? Can I buy this? 외상으로. On credit. 합치시면은 Can I buy this on credit? Hey, can I buy this on credit? Because I don't have any money now. So can I buy this on credit? 내가 지금 돈이 한 개도 없어서 그런데 외상으로 살 수 있나요? 정도의 표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표현은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그랬어. 정도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귀뜸을 안 해줘서 약간 좀 후회스럽다는 근 양스가 포인트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라서 다시 한번 해보면요. 귀뜸, 조그만 귀뜸이 little hats up 좀 나왔었을 텐데, 좋았었을 텐데, would it be nice? 그래서 두 개를 합치시켜야 되면은 little hats up would it be nice? Hey, little hats up would it be nice? 합치면은, 다시 한번 합치면은 little hats up would it be nice? You should have told me about it. Little hats up would it be nice? 니네인데 말을 해줬어야 돼서. 그 좀 귀뜸이라도 해준 게 나왔었을 텐데. 정도의 표현이. 어제 배웠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가지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되게 간단해요. 오늘 표현은 되게 간단한데, 모르면 못 쓰는 단어이고,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문장이라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 잊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표현은 이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저도 약간 그랬었거든요.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우유부단하다는 표현이, 이제 첫 번째 배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우유부단하곤 했었죠. 네,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나는 우유부단의 정도를 그냥 문장으로 뱉게 되면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I am, I am이니까 연음하게 되면 am, am 정도로 발음되고요. am, 그 다음에 나는 이다, am, 그 다음에 우유부단한 정도의 형사가 딱 좋은 형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indecisive, I am indecisive, I am not sure why, but I am indecisive,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I am indecisive, 나는 좀 우유부단해, I am a little indecisive, 그렇게 되면, 나는 조금 우유부단해 정도가 되겠고, I am quite indecisive, 하게 되면은, 나는 꽤 우유부단해가 되겠고, I am really indecisive, 하게 되면은, 나는 정말 우유부단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뼈가 되는 문장은, I am indecisive 정도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제가 덩어리 두 개로 잘라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할 때 잘 듣고, 연습하실 때 따라하셔도 돼요. 따라하시고, 다음에 여러분 턴일 때, 그 리듬과 덩어리를 살려서, 어머 마리오에 살려서 따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나는 이다, I am, I am, 나는 이다, I am, 나는 이다, I am, 우유부단한, indecisive, 우유부단한, indecisive, 마지막, 우유부단한, indecisive, 합쳐볼게요. 나는 이다, I am, 우유부단한, indecisive, 한 번 더, I am, indecisive, 합치시게 되면요, I am indecisive, I'm not sure why, but I am indecisive, that's one of my bad points, that's one of my weak points, that's one of my weak points, that's one of my weak points, I'm not sure why, but I am indecisive.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되게 우유부단해, 그게 내 단점이야 정도로 제가 한번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해보셔야죠. 야무지게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듣고, 이건 쉬우니까 금방 따라하실 것 같아요. 곧바로 여러분들 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고! 갑니다. 자, 나는 이다, 나는 그래, I am, 우유부단한, indecisive, I am indecisive. 자, 아시겠죠? 여러분 턴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고! 나는 이다, 나는 그래, 나는 좀 그렇다, 우유부단한, 우유부단한, 마지막이요. 우유부단한, 합쳐서 해보실게요. 갈게요. 나는 이다, 우유부단한, 나는 이다, 우유부단한. 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난 이다, I am, 우유부단한, indecisive. I am indecisive. I am indecisive. That's my weak point. I am not sure why, but that's my weak point. I am indecisive. 왠지 모르겠는데 난 우유부단해. 그게 내 단점이야. 정도로 제가 한번 또 문장을 만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우유부단한 사람이 있으면은 결정력이 있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세트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우유부단해로 했으니까는 두 번째 표현은 개는 결단력이 있어 정도로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어로 뱉게 되면요. 개는 가는 이다 정도니까 남자로 해볼게요. 가는 이다 정도가 he is인데 연음하게 되면 his, his 정도 연음이 된다는 걸 잡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결단력이 있는 정도의 형사가 있거든요. 이거는 indecisive와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in만 빼시면 돼요. 그래서 decisive 이 자체가 decisive 이게 결단력이 있는 정도의 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결단력이 이때 정도의 영어 표현은요. his decisive, his decisive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도 제가 한번 덩어리를 잘라서 연습을 간단히 빠르게 할게요. 잘 들어보시고 따라해보시고 다음은 여러분 통으로 곧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가는 좀 그래, he is, his. 가는 그레이, his. 가는 그리테이, his. 결단력이 있는, decisive. 결단력이 있는, decisive. 결단력이 있는, decisive. 합쳐볼게요. 가는 글테이, his, 결단력이 있는, decisive. 한 번만 더 해보면, his, decisive. his, decisive. I mean decisive, but he is decisive. and that's his strong point. and that's my weak point.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한번 문장을 만들어봤어요. 가는, 가는 결단력이 있고, 나는 좀 우유부단하데이. 그래서 가는 결단력이 있는 게 가 장점이고, 나는 우유부단한 게 있는 단점이 될 정도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제, 어떻게 문장을 써야 되는지, 감, 이 오시는지, 요. 감이 오시며, 네. 그래서 여러분 통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곧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게요. 가는 결단력이 있다. 아, 죄송해요. 가는 그리테이, his. 결단력이 있는. decisive. his, decisive. 자, 아시겠죠? 여러분 통으로 갈게요. 자, 그는 이다, 그는 이다, 그는 이다, 결단력이 있는, 결단력이 있는, 결단력이 있는, 자, 잘하셨어요. 합쳐서 해볼게요. 갑니다. 그는 이다, 결단력이 있는, 그는 이다, 결단력이 있는, 자,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정리를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해볼게요. 그는 이다, his, 결단력이 있는, decisive. his, decisive. 그래서 오늘 배웠던 표현 두 개를 간단히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맞춰야겠죠? 집에 가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그래서 나는 우유부단해 정도의 표현. 이것도 두 번째로 잘랐었죠. 그래서 나는 이다, 우유부단한 정도로 잘라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I am, I'm, 우유부단한, indecisive. 합치시게 되면, I'm indecisive. I'm indecisive. I'm indecisive. 정도의 표현을 배웠고요. 두 번째 표현, 가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가는 결단력이 있어, 정도의 표현. 그는 결단력이 있다, 정도의 표현은. 그는 이다, 있다. his, 결단력이 있는. decisive. he's decisive. 합치시게 되면, he's decisive. he's decisive.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 어떻게, 다들 어떻게 유용할 수, 유용하게,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일상생활에서 한번 써보시고요. 지금도 곧바로,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 곧바로 이제, 아, 잘했다, 다했다 하고 가시지 마시고, 덧글 꼭 한번씩 남겨보세요. 덧글 남기시고, 남기신 후에도, 지금 우리가 배운 리듬과 덩어리를 따라하면서, 꼭 입으로 뱉어보셔야, 더 여러분께 쉽게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어떻게, 네이버 오픈캐스트, 그 이제, 메인에 떴네요. 네, 오랜만에 떴는데,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오랫동안 같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뭐, 여러분 덕분에, 그, 이래 뭐, 어, 됐네요. 그게 뭐, 내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할 게 있겠네. 그 앞으로도 많이 와갖고, 좀 같이 공부도 하고, 그 고마, 소통도 고마, 좀 하고, 덧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 손가락, 요 버튼, 요것도 좀 많이 누르고, 구독도 좀 많이 해주이세이. 그래야, 내가 또 힘이 나지 않니껴. 안 그일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대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